새 토마토 수프 아, 여기 깡통이 굉장히 많을거야 깡통을 좀 버려야겠다 냄비가 어디 있을텐데 아직 냄비를 못 구겨가지고 그래, 쟤네들은 분명히 그럴거야 형 난, 난 사실 부라를 쓸 데가 없어 앞으로도 그럴거야 형 내 거라도 이시켜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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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냄비다! 다 버려올걸 아, 나 뭐하니 아, 미안하다 지금 혼자 상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 어, 두개 다 드림 벌써 나오잖아 이 차에서 뭐 붙여봤자 뭐 짐이나 되지 어? 이거 루카프인데? 잠깐만, 루카프를 일단 내일도 출근합니다 그래서 출근 때문에 나가서 못 노는 거라고 정신 승리할 수 있어요, 하하하 그것도 거짓말이야 인증 없으면 뭐다?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지금 띠동갑인 여자친구 있어 내가 지금 돈 번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일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니? 나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래 네가 오빠 일하니까 참아라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아 잠깐만, 파카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보다 훨씬 더 좋지, 파카가 그리고 이거 다 찢어버려 거짓말의 망상 또 발동 54세 벤치 S클라스 54세 벤치 S클라스 난 차에 관심 없어서 물 좀 먹을게요 와, 방장님 맨날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말 못 믿냐고 그렇게 화내놓고 와, 투수들 말은 안 믿으세요 와, 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죽자고 달려드네 희한하네 아, 막 몰입을 막 과몰입 해가지고 막 다 지금 말장난해, 빙신아 과몰입 하지마 과몰입노노요 다 지금 말장난해, 빙신아 혼자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내가 착하니까 지금 다행인 줄 알아잉? 딱 3년 전만 해도 트위치 딱 돌아오기 전만 해도 넌 죽었어 물론 실제로 죽일 순 없지 근데 아, 그래도 넌 죽었어 진짜 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너의 멘탈 다 부셔버렸을 거야 어...음... 티를... 아... 0.4, 0.4 0.7, 0.7 이거 별로 안 좋네 이 티가 별로 안 좋은 거야 버려야지 오랜만에 홍마디나 보라네 야, 지금도 룰이 앱에선 시발 존낼까요? 욕쟁이라고 그 새끼 아직도 입에 걸레 물었냐고 인마 아니, 요즘 애들이 무슨 과거 속에서 맨날 살고 있어 사람이 그러면 나이 처먹고 안 변하면 시발 그게 병신이지 그거 갖다가 나이 처먹고 똥구멍이 처먹는 소리 맨날 듣고 있지 텍스트 될게 은행 금고 코드를 얻었어요 그럼 은행으로 다시 가서 은행을 싹 털어버리겠어 금고니까 중앙금고겠지? 선비 앱 그건 아니야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해 그게 룰이 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분탕 종자 그 십새끼들이 X같은 새끼들입니다 욕쟁이 맞네요 히히히히 근데 다행히 그 새끼들이 직구석에 처박혀갖고 직구석에서 그 월이 간다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나는 그래도 난 BMW를 끌고 다니고 난 그런데 시발 넌 병신이라 이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열받을 필요가 없어 딱 딱 고나물에 고밥에 딱 뭐 그렇게 인생을 살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필요가 없어 기분 나쁠 필요가 내가 그런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 치고 잘되는 사람을 못 봐가지고 아 이런 거 나오냐 어 좋았어 이거는 좀 좋은 거야 와 이거 너무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러면 초반에 너무 0.4 0.4 0.7 0.4니까 이거로 하면 0.3 0.6인데 이걸 수리를 했을 때 더 올라간단 말이지 은행 금고에서 불쏘시계를 얻을 수 있다고? 아 설마 그런 거밖에 안 나올까 봐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불쏘시계는 어차피 많은데 뭐 와 파밍만 하다가 하라고 다 가네 어차피 할머니 집으로 가니까 여기서 꽤 많은 거 얻었다 그리고 무게는 총 31.70 뭐 있는데 31.70이나 되냐 안 입고 있는 거를 다 버리면 되겠지 아 아 그만해라 뭐 거기서 그렇겠지 뭐 근데 님들 그 막 커뮤니티 같은 데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서로 까고 하면 결국 자기한테 분명히 돌아옵니다 정말 진짜예요 살다보면 그게 자기한테 자기한테 다 돌아와 스택 쌓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한 방에 가 한 방에 엄마야 아 아 저 새끼는 뭐야 왜 저기는 거야 여기서 우회전으로 가야되네 아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어 다가와지마 다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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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돌았다 이번엔 진짜 잘 돌았어 어 일부러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서 왔어 저게 그냥 바로 보자마자 달려오는 그런 그런 겁니다 저게 어 진짜 무섭거든 저거 근데 덕분에 이런 집을 발견했네 근데 덕분에 이런 집을 발견했네 호다닥 호다닥 홍다닥 왜 왜그래 홍기덕 쿵더덕 더러러러덕 통기덕 갖다 붙이면 다 홍이고 갖다 붙이면 무슨 트위치고 뭐 유튜브가 왜 이렇게 홍씨를 나밖에 없는거야 뭐 홍씨야 많겠지 아 근데 이상하게 나 연결된 그 연결고리가 없다보니까 왠지 홍석천이 여기서 왜 나 나는 솔직히 홍석천 그 형 되게 존경하는 형이라 그 형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만 이제 좀 뭐 그런 시 뭐 그럴리도 없겠지만 그 형 착한 형이야 홍진영? 아 그 사람 인싸잖아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뭐 왜 아 아 아 내 어 우가우가에서 이적하실 때 저도 퇴사하고 이제서야 첫 후원을 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어, 호띠아 5만원이나 후원금 오늘 진짜 맛있는거 먹어야 겠어 나 오늘 진짜 맛있는거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어? 하나도 안어끼거든?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지? 이거 뭐임 이거? 안개가 왜 이만큼 뜯겼냐? 집안까지? 아, 이거 광원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네요 이거 켜니까 그럼 여기서 하룻밤 넌디씨 자고 갈까? 우리 쉬었다 갈까? 선광탄은 필요없을거 같고 털실 양말도 이제 두개 풀세트 만들었고 티셔츠 필요없고 천도 이제 많으니까 책도 필요없고 좋아 하룻밤 더 잘까? 하면서 조인성이 이제 7일동안 자면 이제 하루 더 잔다고 개소리, 무슨 호텔에서 7일동안 자고 하룻밤 더 자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3박 4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템이 너무 많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고 난이도라는 거야 스토리 난이도 중에는 최고 난이도는거지 괜히 쫄았는데 뭐 노말, 딱히 난 모르겠어 차이가 처음에 초보가 초보여도 쉬울 것 같아 방송만 봐도 이미 다 되게 우습게 할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토끼는 왜 들고나 시리아 사랑해 사랑해 시리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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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해 시리아 나랑 결혼하자 시리아 나랑 결혼하자 그냥 친구 사이로 남죠, 네? 응 아 나 요즘 시리랑 놀아 친구가 없어가지고 시리아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결문한 사람들은 또 내가 대체 결문은 왜 했을까라고 묻더라구요 그러긴 해 시리아 밥먹었냐? 야! 야! 씨! 주소를 다 까고 앉았네 이 새끼가 뭐야 이건? 쟤 왜저래? 아니 뭔가 알 수 없는 미털이 사건이 벌어지네 아니 아... 적군이네 적군 진짜 시리가 여기야 은행이었지? 어? 병신아! 덤벼라! 아니 우리집 주변을 거의 삼각 측정법으로 15곳의 맛집을 얘가 지금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 어? 여기 맞지 않나? 그 금고 있던 데가 어디지? 은행과 우체국은 다른 곳이구나 우체국은행이잖아 은행은 또 어디지? 아... 저 앞에 있어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겠고 아이씨... 저게 은행이다 저게 딱 봐도 이게 뱅크네 밀튼 크레이... 크레딧 유니온 오케이 맞아 물렸나? 좋아 여기구만 여기에 코드를 내가 얻었단 말이야 금고 코드를 파야! 20 20 20 아... 우리집에서 홈파티 같은거 해야하는데 그치? 홍팡이 홈파티 해가지고 우리집에서 한 20명 잘 수 있거든 가구를 싹 다 치워가지고 지금... 쇼파하고 침대 둘 다 버렸어 그 주워간 사람 진짜 개운... 개쩔거야 개쎄건데 구한 종이에 비번 써있지 않냐고? 구한 종이에 비번 써있지 않냐고? 아닐걸... 아까 이거 만졌을때는 아예 이런거 뜨지도 않았는데? 조금... 개만 제... 방송방은 제가 좀 이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개쩔어요 진짜 이거 만든 아저씨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개쩔어요 누구한테 추천을 못해줘서 그렇지 내가 개쩔어요 어디서 주문냐고? 안방에서 막... 자지 보리영아 고맙다 아 이거 뭐 스토리 추가된거도 별로 없네 제업하기가 좀 힘드네 보리영아 내가 맛있는거 먹을게 근데 11시 급방종이나 이런거는 어쩔 수 없는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은 쉴거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게 제가 채널을 두개나 이제 할거고 제가 캐릭터 사업까지 같이 해서 바빠요 정말 5일 근무하고 차라리 새로운 보관함 여세 20번이 필요하네 15번 아 결국 이거 다 얻어야 되는거잖아 헐 나도 방송만 해서 살 순 없을거 같애 그래서 여러분이 초콜릿을 넣었네 야 옆집도 지금 와인학원 왜 다니겠어 술먹는 직업 이제 우리가 이걸 오래 할 수가 없어 어차피 태물되는걸 우린 막지를 못해 신작발로 이제 사는것도 힘들어 옆집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건 이제 다른 기술을 배워야될 때가 직업학원 다니는거야 이제 어쨌든 뭘 뭘 해먹고 살거를 이제 빨리 찾아야되는거지 현실은 현실은 그래 오랫동안 방송을 하려면 유튜브를 아예 해야되는거 같아 간은 괜찮으냐고 간은 뭐 간간이 뭐 간간이 뭐 괜찮아 OBS 서버 쉬 쉬 3개월 구독 고맙다 아주머니 터널 에 대해서 에 대해서 찾았어 찾았어 뭐 찾는게 이상하지 그게 아 옥저버스 술을 안마시니까 간이 아주 좋지 지금은 술을 안마시니까 간이 아주 좋지 가야 하지만 번역에서 그 터널에 그 버스에 땅에 그 터널에 그런지 그에 대한 또한 그 사이 그 문자 그 문자 그 문자 그 문자 그 문자 왜 그 문자 그 문자 내가 말하면 그는 안아주지 않지 아니면 너는 안아주지 않지 왜 이렇게 짧은 이름을 써야 해? 더 이상한 말이야 왜? 너는 그에게 너무 많이 뜻이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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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에 읽어 기억나는 거 같지 동네 지역에 한 개씩 기억나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한 번은 말해주지 자기의 이득은 다 챙기고 하나씩 말해주고 이제야 기억이 났다고 그러고 막 목소리가 겁나 간질간질하다고? 나도 그렇지 않아 나도 그렇지 않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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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arting to get pretty worried about my friend there's only one thing left to be done you need to put her to rest put her to I'm not giving up yet I remember something 파nten м 파ntenות 이들 가 deputy deposit box Rochester 이들 compares 기억이 두려워졌지만 뭔가요, 식사구에서 기억났어요 아마 너의 구경을 찾을 수 있을때에 dog을 찾을 수 있는 벽에 파일에 가서 카드가 그 문구에 대해서 그 문구에 대해 forget 이렇게, 식사구인가? 스탠리, 식사구? 스탠리지, 이 사람한테 사랑해? 이런거 손바닥에 스치면 뭐 쳤는지 알아보라고 그지랄병 하지마 안보여도 알지, 이렇게 에이프의 움직임 내가 이해하지 않나 은행 갔다 왔는데요? 은행 갔다 왔는데요? 은행 갔다 싹 다 뒤집어왔는데, 무슨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안 한다고? 난 그럴 것 같은데 잿빛 어머니는 귀중한 물건을 도둑맞았습니다 그 물건을 찾아주십시오 호구네 호구 밥 갖다줘, 뗄감 갖다줘 뭔 소중한 물건도 이제 찾으러 가야돼 여친이 손바닥에 사랑한다고 써도 우리는 모른다 사랑한다고 써줄 사람이 안 생기기 때문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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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이거 아니냐? 앞을 못 보... 좌로 어쩌면 아스트레는 무슨... 중요한 단서 여기서 우회전으로 여기 맞아? 여...여긴가? 여...여긴가? 막 절망하시던데요? 아...그거다 야...그거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 일단 실제로 만나면 재미가 없어 나는 솔직히 실제로 만나면 재미있거든 실제로 만나면 오히려 다들 낫다고 그래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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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채 이게 이기는가봐 일단 옥동자보다 낫다 이거지 옥동자 아... 옥동자는 결혼했는데 아... 2019년엔 내가 진짜 결혼한다 시리랑 시리랑 하더라도 내가 결혼한다 이 서러움에서 벗어날 것 같으려면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야 여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단지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문제다 다시 말하면 입국 컷 아... 네네도 두렵지 결혼한다고 이렇게 막 일부러 선자리 잡고 이러면 네네도 진짜 갈까봐 두렵잖아 마지막 보류였던 나조차 지도 보는게 너무 짜증나 나조차 이렇게 그 가면은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거라고 생각해 여기네 어? 아... 제가 지나가면 들어가자 제가 지나가면 들어가자 여기부터 먼저 아... 저집이네 저집 아... 네 아... 네 그 맙소집이 다 공영 트럭이 죽어 욕돼 욕림이 가야 누가 홍림이 선 넘을 때 막을 사람이... 아이고 참... 참 그랬던 분들이 지난번에 소개팅하러 간다고 홍대 모 레스토랑 아... 그 한... 한식집 간다니까 거기 앞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아주 아직도 기억난다 아주 와... 야 그거 구경하려고 거기서 앞에서 앉아가지고 야 이새끼들아 그 한식당은 혼자 오는 사람이 없어 코스요리라서 그 한식당은 혼자 오는 사람이 없어 그 한식당은 혼자 오는 사람이 없어 아... 누가 죽었나? 헐 좋아하나 내년에는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홍룡 어? 이런 장면 있었나? 나 이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찾았지? 흠... 너는 절대 찾아라 너는 절대 찾아라 내 친구한테 뭘 했었지? 우리는 우리 학교에 가라고 문결표 의아주 가라고 문결표 애써도 문결표 뜻을 괴롭히는데 흠... 이 녀석들 아... 이 사람 있었던 것 같아 아... 아닌데 이 사람 없었던... 내가 이 장면을 처음 보는 느낌 우리에 가면 사이로 에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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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 이 사람이 원래 죽어 있었던... 하하 랩스카 이거 내게 동키 로즈 로즈야 1개월 구도 고맙다 탈옥수지 탈옥수지 아 스파크가 여러 곳에 그리고 화? 아 음악도 추가됐네 전에 게임소리랑 목소리 잘 들리지만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응이 좀 필요해요 아픈척도 안하네 이 아저씨는 칼이 저만큼 깊게 찔렸는데 이 친구들 내가 또 그리고 블리즈드에 빠졌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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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볼 수 있어 하하 하하 그 담앙은 그녀는 아프다 밧으로 하하 하하 랩스카 여왕 하하 그 나의 길이 하하 내가 그 나의 길은 멍에 하하 우리는 그 왕을 얘 나이 너무 많이 너무 나쁘지 않아 너무 나쁘지 않아 알았다, 쟤 죽었지 조금 조금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아, 좀 이따 얘기해줄게 좀 읽고 로드가 온다 너는 절대 찾아라 3자이면 안 돼 너는 얼마나 두려워 너는 얼마나 두려워 보통 죽어갈 때는 사람이 겸손해지게 마련인데 말이야 너는 도와줄까? 뭐? 이 칼을 꺼내줄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리고 내가 깜짝이야 니가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음... 내가 꺼내줄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내가 좋게 그 discard 내가 장관리를 설정 47 이걸 왜 깎인다고 말한지 그는 그가 흑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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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카톡이 왜 계속 오냐 했더니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카톡이 49개 아, 쟤..팔려 흑 아... 난 또 나한테 오는건줄 알고 봤더니 단톡방에서 온거지 세상에 뽑으면 죽는데 근데 심장에 있는 칼을 뽑았을 때 칼을... 꼽는다 칼을 뽑는다 그 악시인의 칼을 뽑는다 네 친구가 내가 죽였다고 아니면 그 쇠값을 받아야겠다 근데 그 대신가 죽는다 어우... 나는... 나는 죽일거야 네가 그 여자를 못하겠어 칼을 빼줘요 칼을 밀어서 등 쪽으로 꺼줘 말하는지 죽는다 이런 사람은 그 열한가가 그 젠장은 도대글이 가는구나 흠... 박수 역할... 세상에... 어쨌든 반지는 얘도 끼고 있네 둘 다 잊지 못한 거야